시선의 세팅 아 하이 아 아 오랜만에 왔어핬만에 왔어 올리지는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고 파이팅 해야지 많이 즐겨주시고 이번 주말 롯데에서 쇼핑 무정도 레드 페스티벌 많이들 즐겨주시고 이번 주말 롯데에서 쇼핑들 많이들 하세요 이제 쇼핑을 해봅시다 하하하하 야 지금 우리 야텀들 하자 이거 와아아아 와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너무 이해맸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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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여자 아니십니까? 승료? 롯데 사직에서 두 번째 친구인데 두 번 다 이겨가지고 너무나도 하하하하 진짜 너 마음이 너무 좋네 가을로 파이팅 하룻 다 하하 해결 Jesse 하하하... 하... confronted 하하하 하아아 하아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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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t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